인테리어 전후 영상 열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아이보리 색깔이 약간 들어간 화이트톤으로 바닥까지 통일을 하셨습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한쪽에 전신 거울을 달아 놓아서 아침에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만들 수 있겠고 거실을 분리하는 가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되기 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나무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죠. 저 당시에만 해도 저런 나무 색깔이 유행이었고 베란다 쪽도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 기존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를 없애고 샤워부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장실이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슬라이딩 중문을 달 계획이라고 하세요. 근데 조금 업체가 늦어져서 인테리어가 내일이 입주 청소인데도 아직 슬라이드 중문을 못 달았네요. 어쨌건 중문이 달리면 더 깔끔할 것 같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 지난번 영상에서 광활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붓박이 잔게 굉장히 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이 큰 게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 좁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큰 침대가 들어와도 남는 공간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고요. 안방 베란다 쪽도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중샷이 다 달려 있고요. 화장실 지나서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에 뒷베란다와 마주하고 있는 작은 방은 여기도 이중유리를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뒤쪽 베란다에 보일러가 보이죠? 보일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유리 그리고 여기 창고 공간은 원래에도 있던 공간이라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문만 교체를 하셨네요. 부엌 쪽을 지나서 부엌 쪽이 이렇게 보이시죠?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리되기 전을 먼저 보시는데요. 좀 지저분한 건 감안하시고 구조만 보셔요. 샤시도 이미 한번 교체가 된 샤시임에도 다시 한번 교체를 이번에 다 전면 교체를 하셨고 뒤쪽에 백일동 쪽과 까치공원이 함께 내려다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리된 이 공간에 식탁을 놓을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식탁 놓을 공간 지나서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을 나와서 부엌 쪽으로 한번 가볼텐데요. 부엌 쪽 수리되기 전을 먼저 보시면 여기 냉장고 자리 그대로 있고 크게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수전 쪽 위치만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뒷베란다. 낡은 느낌이 물씬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집이 이제 여기 보일러는 최근에 교체된 거라 배제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전체 교체를 이번에 하셨습니다. 수리된 공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그리고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요즘은 기본 옵션이죠? 식기세척기 넣을 공간 그리고 컵 등이 올라갈 작은 선반도 있고요. 위쪽에 수납장 넉넉하게 있고 인덕션 그리고 앞으로 창을 또 이렇게 내서 깔끔하게 했고 뒷베란다도 분리되는 유리문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전체적으로 샤시도 교체하면서 뒷베란다가 무엇보다도 깔끔해졌습니다. 집에 이 창만 교체를 해도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거실과 베란다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동시에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옛날에 나무 느낌 물씬 나는 느낌에서 수리되기 전부터 먼저 보시면 104동 같은 경우에는 배제고등학교 운동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연구조망을 가진 녹색 연구조망을 가진 그런 배제현대 운동장을 앞마당처럼 보고 계시고요. 옛날 베란다는 뭐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한 25년이 넘다 보니까 낡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리모델링 얘기가 오가고 있는 배제현대아파트입니다. 양쪽에 창고 공간이 넉넉하게 두 곳에 창고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확장 공사와 창틀 공사를 마무리한 배제현대아파트 34평양 한번 보실까요? 베란다 쪽도 바닥 타일 다 교체하셨고 무엇보다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특별히 수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을 깔끔하게 바꾸시고 베란다 바닥 바꾸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거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하겠죠. 자 이상으로 배제현대아파트 34평양 수리 전, 후를 둘러보셨습니다. 어떠세요? 낡은 아파트가 수리되면 이렇게 바뀐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배제현대아파트 수리된 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보너스로 104동에서 바라보이는 영구조망 배제고등학교 운동장을 한번 보시면서 배제현대아파트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물건 소개 그리고 주인분들께서도 물건 안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좋은 임차인 또는 매매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